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정 전 의원은 어제저녁 정 전 의원이 집거 중인 전북순창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합의문을 내고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조건 없이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 전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에서 어떤 직책도 맞지 않고 배기종군하며 전주 덕진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정동영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순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.